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농업인들이 농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척시가 농수산물 2차 가공을 통해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연구개발한 풋고추 장아찌입니다. 올해 9월 하장면에서 수확한 풋고추로 만든 것인데, 장기간 보관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두 가지 가공식품을 선보였지만, 앞으로 다섯 가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가공식품을 만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둔화로 올해 풍작을 거둔 풋고추를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비 대안으로 삼척시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가공시설을 활용해 가공품 개발에 나선 겁니다. 같은 이유로 삼척지역 어획량의 25%를 차지하는 청어를 활용한 가공산업도 추진됩니다. 청어는 최근 소비가 극감한데다 쉽게 상해서 값싼 사료 재료로 주로 팔리는데, 이를 어묵이나 조림 등 간편조리 식품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삼척시는 우선 내년에 시제품을 개발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수산물을 추가로 발굴해 가공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